지금 입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병원 씨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아주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대 인사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중앙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도 관객이긴 하지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지원 씨가 중앙 자 오른쪽 군도 영화 너무 기대되고요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오늘 군도 정말 기대되고요 저와 같이 찍는 영화도 기대됩니다 네 군도 화이팅 김성균 화이팅 네 군도 반응을 받으면서 입장을 하고 계시는 유현석 씨 자 네 중앙 오른쪽 네 오늘 제가 라오스에서 아침에 입국했는데 군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 바로바로 달려왔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군도 화이팅 네 네 네 중앙 네 네 영화 대박나시길 바라겠고요 촌새해 주셔서 감사하고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볼게요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시스타의 가솜 씨가 중앙 군도 밀란의 시대에 이번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와동상 선배님 화이팅 가솜 뿐만이 아니라 연기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중앙 바라봐 주시죠 군도 정말 올해 들어서 제일 기대가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영화 재밌게 보고 돈 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화이팅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님들 군도 너무 기대하고 왔고요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꼭 흥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군도 기대가 너무 크고요 충분히 보고 나면 기대치로 훌쩍 넘을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드는데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였습니다